자, 제3의 10분 리마인드 특강을 시작합니다. 64번 쟁점이네요. 민사소송에서 구성요건조 효력과 성경문제입니다. 조세가원학과 한국소송 부당이득 반환이죠. 처분이 무효사일 때 무효확인은 할 수 있다. 처분이 취소사일 때 효력부인은 안 된다. 고객회상청구소송에서의 성경문제는 위법성 확인할 수 있다. 65번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조 효력과 성경문제입니다. 무면허 위반죄, 부당이득하고 똑같죠. 무면허 위반죄에서는 면허의 무효확인은 할 수 있다. 효력부인은 안 된다. 시정무원 위반죄는 시정무원 위법성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의 특수성인 피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효력부인이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예의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다음 66번입니다. 불가정력과 불가변역. 불가정력은 쟁송 제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효력으로써 그 수범자는 처분의 상대방이죠. 불가변역은 수범자가 처분청이고 직권치도 직권처리를 할 수 없는 효력입니다. 행정의 효력, 존속력으로써 형식적 종속력인 불가정력, 실질적 종속력인 불가변역이 있고 양대는 무관계하다. 다음 무효사의 치소사의 중대명백설로 가서 하재가 중대하나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다음 68번 유형결책의 소급표입니다. 헌재법 47조에 따라서 원칙상 장례유고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사건들이 쭉 있죠. 그중에 일반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를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번의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에요. 하재가 중대하나 처분 당시에는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압류처분으로 시험에 나오죠. 이 압류처분은 위험적 법률관계를 생성하는 것으로써 전압다수의견은 당연 무효로 받습니다. 다음은 하자승계죠. 하자승계는 목차, 하자승계 전제유권 충족 여부와 하자승계 인정 범위. 판례는 독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결합됐을 때는 하자승계 긍정,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결합됐을 때는 하자승계 분정. 다만 예측 가능성이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돼서 하자가 승계된다. 하자승계 전제유권 4가지 이것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위의 하자치유. 우리 판례는 하자치유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왜요? 법치주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부정.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위의 무효한 반복 방지를 위해서 예의를 긍정합니다. 다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해서 제3조의 행정행위는 하자치유가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자치유의 실적 관계는요. 우리 판례는 불복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쟁송 제기 전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다음. 63번 무행위 전환은 전환되는 전후 행위가 실제적 공통성이 있고 그리고 전환되는 행위가 적법 유효하며 전환으로 새로운 분리기 발생하면 안된다. 뭐 시험에는 잘 안나오죠. 직권 취소는 행정기본법 18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시적 하자가 있을 때 처분적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일반적 법적 근거는 행정기본법 18조에 있다. 그리고 그 한계로서의 이익경량도 규정되어 있다. 조문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직권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게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게 성립했으나 처분 이후에 후발적 하자로서 그 효력을 행정청이 장면을 향해서 상쇄를 시키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는 행정기본법 19조에 있다. 사유, 이익경량 이것도 다 조문으로 처리한다. 다음은 취소의 취소인데요. 이거는 객관식에만 나옵니다.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는 판례가 부정하고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는 인정한다. 다만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된다는 판례까지 기억하십니다. 다음은 화계약의 처분성입니다. 행정청이 장례에 일정한 처분을 발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를 화계약이라고 부른다. 판례는 화계약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행정절차법 40조 2에 드디어 화계약이 입법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계약의 구속력과 실효인데요. 화계약의 구속력은 사정병 위에 있으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되죠. 다만 화계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의 이익과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입니다. 가인정행이 임시행위죠. 계략적으로 판단하고 잠정적 그리고 본처분이 나오면 대체가 된다는 것 수염하고는 무관합니다. 사정결정인 구속력 사정결정이란 종국처분의 요건의 일부를 선취해서 중간단계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종국적 겨율의 성격이 있어서 처분입니다. 구속력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학설은 극려하지만 판례는 부정하고 다만 신뢰보호 원칙으로 판단한다는 것 기억하십니다. 부분허가는요 부분행위허가입니다. 시험하고는 좀 무관한데 종국처분의 일부에 관한 허가를 하고 이때 사정결정과의 차이는 일부허가 부분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간단계에서는 종국적 규율로서 처분성 인정된다. 이 정도 체크합니다.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은 공익목적으로 양자가 대당한 지혜에서 합의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는 게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 법적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27조가 입법화되다. 알아두십니다. 건설 도급계약 등 조덜계약의 법적 성질을 우리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받아서 민사성으로 처리하고 행정부학자들은 당연히 공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공당사로 간다. 판례와 다소월이 대립되는 거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실익은 소송 형태에 있다. 다음 공법상 계약의 행정위의 대체 가능성은 이 판례만 기억합니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과 관련된 위탁용역계약 우리 판례는 특허로 판시했다. 공법상 계약의 해제 처분성은 행정청의 일반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로 종료했다고 해서 막바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판시했다.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됩니다. 행정상 사실의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은 판례가 권고, 권유, 요청, 요망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행정지도로 포섭하고 그 법적 성료를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처분성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인권의 성희롱 결정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에 처분성으로 인정한 바 있다. 행정조사는 행정청이 공익목적으로 일정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강제조사와 임의조사가 있고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 임의조사는 비권사에 해당된다.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은 판례는 원칙적으로 적극설, 즉 위법해지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조사의 위법이 경매한 경우에는 후행처분의 위법사의가 되지 않는다. 다음은 91번 행정절차의 적용 배제인데요. 행정절차법 3조의 의안 9호, 이건 좀 기억해야겠네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3조의 의안 9호에서 규정된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고 뭐다? 키워드 봅니다.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걸 불필요한 경우나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판례를 써줘야 돼요. 나머지 내용, 목차로 보면서 놓치는 것들을 꼭 기억하세요.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는 일정한 공표의 의미가 있는데 법령 형식에 따라서 대적 구성형 인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건 뭐 시험하고는 조금 무관한데 법령의 형식으로 내부적 사부처리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법령의 형식의 행정규칙이 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부처벌인 사전통제의 대상성은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죠. 다만, 다소설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갱신화가 거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절충설, 이게 다소설이죠.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다음, 사전통제의 의견 제출 절차의 예외 사유,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죠.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는 판결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처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을 때고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즉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더라도 처분 여부나 처분의 수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만 적용이 배제되는 거고 만약에 의견 청취에 따라서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때는 의견 청취 절차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파서 3 처분 방식 위배인데 24조에 있죠. 문서로 해야 됩니다. 단서가 있긴 하지만 단서가 나오진 않겠죠. 문서로 해야 되는데 신속하거나 경미해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문서 추이를 취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명백성이 인정되는 거죠. 판례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제시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건데 쟁송 편의를 위해서 이유 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때 상당한 이유란 처분석 기재상, 법령의 내용, 또는 처분이 이루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발령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걸로 보고 구체적인 조항 내용이 없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례를 꼭 기억하십니다. 판례를 current합니다.